하비 큰 개 만나기 테스트 영상입니다. 지금 인사하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인사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지금 큰 개들이랑 인사하는 거에서 긴장감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고요. 지금 냄새 맡고서 공간 활용도 잘 할 정도로 개들에 대한 긴장감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공격성을 표출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없네요. 오늘 만나는 친구들은 굉장히 차분한 친구들이라서 작은 개 만나기 할 때는 조금 활발한 친구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. 인사가 끝나고 나서는 개들이랑 놀이를 진행하기보다는 혼자 냄새 맡고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하네요. 인사가 끝나고 나서는 개들이랑 놀이를 진행하기보다는 지난밀 butterflyугreetignon 인사하게asty kinds 갇 insan